네. 수요일에 주주의 세계는 와 오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찍 오셔서 저랑 거의 방송을 하다시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1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풀어봐야 되겠죠. 네. 자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보다는 다우. 네.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 때 강했던 건 나스닥이었는데 지금 백신 오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놀려 있었던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다우 지수가 오히려 또 힘을 내줬고 올해 시장 오늘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선방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된 코스피가 이제 2200선을 터치를 해줬는데 시장이 2200선 벽이 아직도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슬슬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키 맞추기. 사실 이게 처음 나타난 흐름은 아니죠. 5월 중순부터 대략 한 6월 초까지 이어졌었던 당시에도 다우 지수가 나스닥보다 강했었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주를 중심으로 한 시클리컬이 크게 올라왔었죠. 그러던 것이 2, 3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그게 다시 한번 꺾였죠.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올라왔던 흐름이 뭐였죠? 언택트, 케이푸드, 그리고 이런 위시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 IT와 2차전지, 5G, 수납, 이런 부분이 발빠르게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색깔이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미국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관한 얘기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이자와 바이온인테크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는 모더나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면 이제는 경제 재개라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경제활동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러게 되면. 그런데 치료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자신감 있게 경제활동 재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은 딱 키 맞추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2,200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과거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은 눈높이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실적별로 확실하게 차별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쪽은 언택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가지고 있는 IT 일부 이런 종목들의 국한이 돼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 하향이 멈췄을 뿐이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멈출 수 있고요. 2,200선을 사이에 두고 저는 퐁당퐁당 형태로 치고 박고 치고 박고 하는 형상이 앞으로도 한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딱 그러잖아요. 백신이나 치료제 이슈 나오면 딱 우리 시장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잘 갔다면 딱 눌려있었던 지수 관련 대형지로 올라오는데 딱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흐름이네요. 우리가 딱 이 흐름이 나올 때 항상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좀 더 가나요? 경기민감주 가나요? 금융주 여기서 좀 더 갈까요? 그런데 지금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연속성에 대해서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더 간다는 건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더 들어오냐는 거잖아요.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선물 시장 개선되면서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리스크 온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기관들 따라 들어오는 모습인데 보시면 기관들의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최근에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간다기보다는 하루하루 1등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때도 흐름을 지켜보셔야 돼요. 당시에 시클리컬 경기민감주가 올라갈 때 그 근거는 뭐였냐면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 경제활동 재개였죠. 경제활동 재개가 투자 키워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활동 재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는 미국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자체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경제활동 재개 때문에 올라왔던 흐름보다 좀 더 짧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키 맞추기가 하루 이틀에 그칠 수도 있겠네요.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한 3주 정도 갔었잖아요. 한 1, 2주 정도. 그러니까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짧을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7월 말 정도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클리컬 건설주도 올라오고 철광주도 올라오고 당시에는 조선주 모멘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약하고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만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쉽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래도 시클리컬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올라올 때, 키 맞추기 할 때 저는 딱 두 개 봅니다. 가장 먼저 경기 민감주 올라올 때 올라오는 쪽이 금융주예요. 금융주는 은행하고 증권.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사실 올라오는 쪽이죠. 그렇죠. 그런 쪽 은행이나 증권은 지금도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금융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만 올라오는 업종군인데 지금 풍당풍당이어서 2200선 지키기는 쉽지 않고 키 맞추기도 예전에 경제활동 재개됐을 때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주를 봐도 돼요? 금융주 내에서도 보면 수납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금융주 중에서 두 개 말씀드렸었죠. 어제는 은행주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저는 대장은 하나 금융주주 딱 하나 보고 있고요. 걔 올라가면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이라든지 여타 관련 은행주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강했었고 오늘 금융주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증권 쪽이에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결국 이거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가장 세게 올라온 업종이 어디냐. 딱 거기에 대해서 딱 하나 가장 세게 올라왔던 게 증권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죠. 동학개미의 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용 잔고가 지금 지난 3개월 전 대비해서 따블이 상 올라왔습니다. 6조 4천억까지 빠졌던 거 지금 13조 2천억 3천억까지. 여기 꼭 외국인 매수를 보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가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자리에서 보는 개별주로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는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시작됐잖아요. 미국에서 충당금 적립 때문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올라온 거고요. 말씀드렸던 증권주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쪽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개인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키움증권 딱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민감 쪽에서는 사실 잠시 후에 좀 자동차를 중심으로 뉴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라오는 건 컨택트에 키맞추기이긴 하지만 이 힘이 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실적이라든지 자리를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증권 쪽은 금융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볼만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최근에 제가 항상 주제의 세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질문인데 언택트 대장들이 지금 나스닥보다 지금 주춤일 때 다우가 올라오는 것처럼 언택트 대장들이 좀 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눌려있던 친구들이 올라올 때 언택트 주도를 우리가 사고 싶은데 맨날 못 샀으니까 이렇게 쉴 때 기간 조정일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이 월요일장의 출연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제 화요일장의 출연자분께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이 지금은 그만이고 덜 올랐던 쪽에서의 키맞추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박재윤 과장께서는 그러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꼭 이런 느낌이에요. 짜장면 좋아하냐? 짬뽕 좋아하냐? 뭐 먹을래?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도 항상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하지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저는 짜장면. 이렇게 갈립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투자라는 것 자체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즉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같이 언택트 조정 나오면서 20선까지 눌러주면 지금 언택트 살 타이밍을 노리면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앞으로 한 1, 2주 동안은 이런 컨택트, 키맞추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이런 쪽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었을 때 그래도 전년동기에 대비해서 세게 올라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트레이딩하는 거 저는 거기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짬뽕 둘 중에 무엇을 탈 갈래? 그러면 저는 짬짜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로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투트랙 전략 아니에요? 투트랙 전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팔아서 그냥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사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짬짜면이 아니라 짜장이든 짬뽕이든 하나만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본인 투자 성향을 생각을 해보시고 중장기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네이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는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그거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컨택트에 키 맞추기는 내가 언제 적절히 딱 수익실에 놓고 발을 뺄지 타이밍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사는 것보다는요. 사는 지금 올라갈 것 같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사는 것 자체는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관건은요. 제때 팔 수 있느냐입니다. 그거 자체의 타이밍 자체를 조금만 미스하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버리거든요. 엇박타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본인의 투자 성향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딱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짬짜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트랙 전략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 이런 지수 대형주들이 올라올 때 언제 우리가 발을 또 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강한데 어제 저희 한국판 뉴딜 딱 발표로 나왔을 때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관련주도 미리 움직였던 종목들은 막 차익실현도 나오고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딱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지켜보니 정말 수소차 전기차 모빌리티 쪽이 그린 뉴딜에는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높았고 파이브지 AI 데이터와 같은 이제 디지털 뉴딜 안에서는 이쪽이 이제 높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와 파이브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제 정말 함정랑 사장님이 이 얘기 딱 하고 가셨는데 진짜 딱 이쪽에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딱 이쪽이고 또 공교롭게도 월요일 날 함정랑 사장님하고 같이 이와 관련돼서 서로 간에 얘기를 조율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 방송 나오면서 함정랑 사장님 뒤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공통된 의견이시잖아요. 공통된 의견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이상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많이 하는데요. 텔레파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빌리티 관련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어제 딱 보면 2시 전후에 가지고 한국판 뉴딜 발표하고 나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던 친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벤트 소멸로 본 거죠. 다만 이제 다시 한 번 치고 올라올 때 가장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실체가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수소차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올라온 거고 현대차 앞서 같이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요? 현대모비스거든요.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근데 올해는 힘이 일단 더 가긴 한데 언제 발뺄지를 정말 시장 흐름과 잘 봐야 되는 거네요? 잘 봐야 될 뿐더러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수소차 관련해서 실제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뭔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친구 빠질 때 더 많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건 변동성이 무섭죠. 그건 변동성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매매를 할 때 앞서 시클리컬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교집합이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스택부터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재계 키맞추기와 수소차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5G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G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KMW, OE 솔루션, ASTEC, 다산 네트워크. 오늘 외국인이 계속 다 5G를 닮더라고요. 다 서진 시스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만큼 5G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저 친구는 방송에 나와서 좋은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왜 저런 얘기하고 있느냐. 안 좋았으니까요. 심지어 저 지금 오늘 아침 열한시에 RFHIC 탐방을 가려고 전화했더니 요즘에는요 원격으로 탐방합니다. 그래서 원격 탐방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RFHIC 같은 경우에. 좋던가요? 탐방을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 전이지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맨날 실적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2분기와 3분기도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전 적자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4분기도 전년 동기대비에서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친구들이 가느냐. 지금 얘기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7월 23일 날 있을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뿐만이 아니라 AT&T까지. 즉 그동안에 작년에 5G가 갔던 이유는 뭐죠? 기지국 투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얘기 했었나요?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수출 많이 나올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왔다가 처음으로 수출 얘기 나온 것 자체가 6월 말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삼성전자 밴더 지금 무조건 봐야 됩니다. 대장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이 솔루션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죠. 그때 공략주로서 오이 솔루션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7월 23일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발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G 탐방으로서 체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또 전달 드릴게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는 그럼 주춤할 수 있겠네요? 실적 시즌보다는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이미 다 알고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흔들릴 수 있나요? 2분기까지 안 좋을 거 선 반영에서 5G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라든지 다른 친구들 올라올 때 유독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선 반영에서 하반기부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실적 관련이 좀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옷과 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삼성전자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삼성전자 벤더를 사야 되는 거고 대장은 에이스테크, 오이 솔루션, 그리고 서진 시스템, KMW, RFHRC 이런 친구들이고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는 다산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 솔리드까지 올라오잖아요. 이쪽은 계속해서 수납매단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7월 23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라볼 게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드윌 관련해서 옥석가리기, 옥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5G 관련 주 삼성향 수출 기대감이 있는 이 친구들 다. 네, 이 친구들. 다 사실 수 없으면 대장 사야 되는데 오늘도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에이스테크 지금 사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난주에 샀는데 지금은 못 사겠습니다. 두려워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서있어서. 근데 밑에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를 체크를 해보았더니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솔리드가 어제 이렇게 뽑았었죠. 똑같은 프론트홀 그리고 중계기 장비 할 수 있는 HFR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리드와 HFR은 지금 자리가 그래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가. 솔리드가 어제 튀어서 저는 HFR.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이 친구가 튀었으면 그 다음에 튈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좀 덜 튀는 해를 사는 게 낫지. 지금 5일선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친구 따라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딱 두 축에 대해서 옷과 석을 가려주신 만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 핵심 기판이에요. 네, 맞아요. 기판주의 재발견. 오늘 대덕전자도 이슈가 있었고요. DKT와 이제 BH가 같이 상한가를 가는 퀄컴의 안테나 케이블인가요? 기판 업체인데 안테나 케이블. 5G 관련한 통신부품 관련해서 이제 그 공급 소식이 전해지고 대덕전자도 사실 기판인데 비메모리 쪽, 이쪽으로의 지금 신규 시설 투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각각 이슈는 다른데 다른 기판 관련주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쪽은 그냥 비메모리고 이쪽은 5G인데 둘 다 공통점은 기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판이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다른 기판도 다 같이 올라가면서 뭐냐, 오늘은 PCB 재발견인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5G 쪽에서 일단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퀄컴 측에서 차세대 이런 통신칩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연결하는 거를 모뎀 칩과 그리고 그 안테나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동축 케이블, 즉 구리선을 사용했다면 5G가 이제 고주파 대역되잖아요. 정보 처리량도 많고, 많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구리선을 이제는 이런 RFPCB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렁펄렁한 이런 PCB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FPCB가 대체를 하는 건데 그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바로 BH고요. BH의 자회사가 DKT인데 DKT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FPCA죠. 그쪽 같은 경우가 퀄컴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반사항을 가가는 이런 기형을 토했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지금 이런 PCB, 이런 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신규로 많이 쓰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대덕전자가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PCB가 새롭게 시스템 반도체도 사용되고 지금 5주도 사용되고 PCB가 재발견되고 있네. 그러면 살 수 있는 친구가 뭐 있을까? 찾는 과정에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영풍전문, 심텍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YMT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PCB 재발견 때문에 날아가고 있고 오늘 앞서 이제 오후에 또 DDR5 관련해서 표준이 또 제정이 됐잖아요. 네, 최종 표준 규격이 공개가 됐어요. DDR4에서 DDR5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IT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한 모멘텀이 또 생긴 거잖아요. 하나에서 손합매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생긴 거죠. 보시면요,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쪽은 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T가 소부장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신고가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쭉 올라왔었죠. 그러다만 2차 전지 지금 좀 빠지고 나서는 또 IT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모멘텀은 이거 봅니다. 일단 IT 소부장 2.0은 끝났어요. 정부가 자,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선착을 딱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에 뭐가 있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했죠. 그럼 그 전에 정부가 소부장 2.0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 후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뭔가 투자라든지 우리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더해서 국제표준기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DDR5 표준을 딱 정하다 보니까 2018년에 이미 DDR5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이 안 돼요. 왜? 국제표준이 안 되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화되어 있고 비메모리는 안 되어 있는데 표준화가 되려면 국제표준기구에서 정해야 되고 그러면 CPU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지금 바뀌어야 된다. 모든 게 싹 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DDR5잖아요. 메모리, DRAM. 그럼 여기에 국한된 쪽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DRAM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를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DRAM 쪽에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 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공정 장비, 그중에서 증착 장비 4사 중에서 DRAM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유진테크였어요. 유진테크. 유진테크. 그리고 2014년도에 DDR4가 표준화되고 나서 지금 근 6, 7년 동안 계속 DDR4가 사용되고 있었죠. 그럼 내년부터 DDR5가 본격적으로 25%까지 정리를 한다는 건데 신공정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 그걸 체크해야죠. 당장 저희 팀에서 내일 이오테크닉스 탐방하는데 작년부터 체크했던 게 16나노 때 DDR5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언일링 장비. 이쪽이 없던 공정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하나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DDR5 표준 규격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IT에는 확실히 모멘텀이 생겼고 삼성 쪽에서도 이와 관련한 투자에 대한 발표의 기대감도 기대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에 특화된 지금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고 지금 근데 IT 쪽에서 힘이 기판의 재발견으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고 있다면 IT 쪽은 오늘 보면 최근에 막 그 후공동 쪽에서도 강했고 오늘 보면 막 로체 시스템지 GST 막 올라오고 왜 오르지?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테크인 같은 경우에 탐방 갔을 때 딱 이 얘기했습니다. 월 2분기와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도 실적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오사트 업체 오사트는 후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웃소스트, 세미컨독터, 어셈블리 앤 그리고 테스트니까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디램은 공정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DDR5 들어가잖아요. 랜드, 적충수 올라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단도 많이 사용되지만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이런 쪽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GST라든지 ISC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다 올라가죠. 거기 랜드단 적층할 때 들어가는 챔버단에 들어가게 되는 부품들 이런 쪽이고요. IT 안에서 계속 수납매 도네요. 계속 수납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쪽이 지난주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뭐 이런 쪽이 다 강했었다면 그런 쪽에서 일부 차익 시연이 나온 이후에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IT 쪽에 모멘텀이 더 생겼으니까 좀 더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탑픽을 좀 꼽아볼까요? 종목픽으로 꼽아오신 종목인가요? 오늘 PCB의 재발견이기 때문에 PCB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친구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사실 테크윙도 관심주였잖아요. 맞아 이 오이 솔루션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그에 이어서 IT 쪽에서 코리아 서키트 기대해봐도 되나요?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유독 강했잖아요. 유독 강했고 강한 이유가 있었죠. 그동안에는 HTI 기판이라고 해서 MLB 기판이죠.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다층으로 쌓는 이 기판 자체의 구조조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일본은 이비덴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다 여기서는 손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남아있는 기업이 코리아 서키트와 또 다른 하나 중소기업 하나 이렇게 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겠네요. 아무튼 상장사가 또 하나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거기 있다는 반사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자회사인 인터플렉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실적이 500억 중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턴어라운드 한다 하는 쪽인데 번업단위 코리아 서키트 PCB 쪽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PCB 재발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러다 보니까 오늘 대덕전자 못 사신 분이 아침부터 전화하면서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자 지금 뭐 사야 돼? 그러면? 기판이 움직이는데 뭘 사야 돼? 기판이 움직이는데 뭐 사야 돼?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친구를 체크하려면 기존부터 실체를 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라는 거죠.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죠. MLB 시장이 다 구조중되면서 남아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 인터플렉스 자체가 내년도 올해 실적 2, 300억. 내년대는 550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입단에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인터포저라고 해서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PCB 업체, 재미없는 업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PCB 재발견과 더불어서 가장 또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급등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단은 올라가는 친구들이 더 강한 건 맞는데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짱 공략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하고 이번 주까지 좀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친구로서는 이게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네. 코리아 서큐티.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기존의 고점 매물대 형성을 하고 있는 1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좀 보죠. 코리아 서큐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기존의 고점을 넘겨서 더 올라갑니다. 15% 급등입니다. 그렇죠. 좀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자체가 기존의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5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속의 목표가 이런 부분 자체는 17,000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윗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짜리 잘 안 주네요. 월봉을 보시면 아세요.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17,000원 이상 윗선에서 형성되어 있고 웬만한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 선을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때 이런 부분 설정 자체가 중요하겠죠. 저는 대략 한 12,500원 정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기록했던 유예는 저점이죠. 손절 라인 때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올려주게 된다면 12,500원 말씀드리지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가 라인 때는 한 13,500원 정도 전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판의 재발견입니다. 기판의 힘과 더불어서 DLM 쪽에 특화된 쪽에 또 IT의 모멘텀 같이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코리아 서키트 관심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못 딴 얘기 또 무료 방송 통해서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3시 반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못 딴 PCB 관련해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대덕전자를 위시해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DDR5 이와 관련된 내용도 속 시원하게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제 세계 와우네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IT에 대한 탐방의 이야기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마침 또 RFHIC 또 5G 체크를 했으니까 5G와 IT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장중에는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개인적인 그러니까 노란톡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오픈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도 좋은 정보 그대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와우네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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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